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 화이팅! 에너지! 에너지! 어머님 간지러우시겠어요 일부러 해놓은 거란 말이야 저기요 아까도 진짜 흥을 가득 채워하는 둥치 둥치 저거였어요 눈눈 안나 민준 안나 나도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먹어 먹어 어? 먹어먹어 먹어먹어! 진짜 맛있어 어? 나? 생각하고 잘해 언니! 잘하는 거 있어 언니! 야 이길라고 해야지 아 이뻐 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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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니야 영원히 가 미지야 미지야 이뻐 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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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짱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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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민주 아니야? 민주 아니야? 이거 야매 토끼 아니야? 이거 야매 토끼 아니야? 나도 민준아 아 잠깐만 잠깐만 민주가 살짝 슬플 것 같은데 나 왜 알 것 같지? 왜 개구리가 신발도 치고 있는 것 같지? 신발도 원승이 네? 네? 추가 찬스도에 ASMR 오늘은 땡모반을 한번 먹어볼 거예요 태국 수박 주스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마셔볼게요 음 맛있어 언니 너잇 어 여기다 깡놀들을BE 진정한 하루의 끝에 너의 영국으로 아름다운 말같은 축복 마치아 내가 했던 밤은 너의 의미로 우리는 한 걸 여행을 갖고 الط Birke 여행을 갖고 올 수 있게 отк... 소oku 완전 철이네요 이게 뭐지 luxurious 색과 물 dos apocalypse 미님 지민의елю 참고로 민지의 자생활을 죽 Do you feel like we're all out of control 내 자생을 그려오는 게 아아! 너무 어떡해! 눈 튀겨봐! 청소 좀 하지? gras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민주야! 빨리! 빨리! 민주야! 야! 왜 저래? 자, 학생! 야, 제가 재밌었구나. 제 풀네임이 김민주 엔젤이거든요. 어떡해! 이런 거 어떡해! 너무 새끼해! 나 김민주 엔젤씨! 김민주 엔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엔젤입니다. 거짓말 아직도 라이언데? 로진 파스타! 사실 내가 라이어였어. 뭐야! 못해요!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하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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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들어갔어. 하나 둘 셋! 정답이 화이팅! 정답이 해줘야 돼. 진짜 Introdu long. 빨리 좋아! 아! 죽기! 아! overall 다 쉬워. 썸 수영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모르겠어요 벽 왜 그렇게 줄어들어 넣으면 어떡해 오늘 62살 금정소녀 민지입니다 저주가 많다 왜 불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랑해 사랑해 왜 안 했어? 민지아 넌 걷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에요? 가져가 나갔어 가져가 에이 잠깐만 잠깐만 오 마이 갓니스 깜빡 깜빡 오 마이 갓 이거 봐요 카메라 끄면 이제 나한테 이랬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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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